엄마야! 엄마 죄송해요. 개야? 여러분 이렇게 던져줘. 개 주세요. 미안해요. 이번에는 못 돌아줄 것 같은데. 아저씨 주세요. 미안해요!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아 잠깐. 근데 이상한 게 또 있는데.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잠깐 졸았었거든. 근데 귀신같이 다 맞췄는데. 언니 얼굴에 잔 흔적 남고 보고 그런 거겠죠. 나요? 어? 뭐라? 아 지금 선생님. 아무튼 멤버들을 부르기 싫어하니까. 근데 왜 그래? 하하하하